It's so f**king nice to me! 반응 좋네요 부산 록 페스티벌 오늘 마지막 날이죠 집에서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소리 지르고 뛰고 춤추고 맘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OK? OK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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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S.O.P. DRAINING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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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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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린 스테이지가 부산 음악 창작소랑 축제 조작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그린 스테이지 연거고요. 부산 음악 창작소 아까 지겹게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